공기도 깨끗하고 날도 따뜻해 오늘도 봄기운 느끼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기온 21도, 대전은 24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일교차가 서울의 경우는 10도, 대전은 16도까지 벌어집니다. 해가 지면 다시 공기가 서늘해지니까요. 여벌의 옷으로 체온 유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봄비 소식도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총선일인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밤부터 다시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비구름대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 대체로 맑다가 점차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오후 늦게 전남 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남 내륙과 경남 서부, 제주도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전북 지방은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낮기온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무척 따뜻하겠는데요. 서울 21도, 춘천도 21도, 강릉도 21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낮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 22도, 구미 21도, 울산은 17도에 머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국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 전국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